역시 이념을 둘러싼 논란이죠. 일본 내 친북 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철진한 색깔론으로 이념 장사를 하고 있다 반박했는데, 국민의힘은 반국가 행위를 했다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황다인 기자입니다. 조총련이 주최한 일본 간토학살 추모식 행사에 참석해 논란의 중심에선 윤미향 무소속 의원. 자신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당당하다며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화만 했을 뿐 실제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행사에 참여한 건 맞지만 해당 단체가 수많은 행사 주최 측 중 하나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을 이념 몰이로 보는 것은 색깔론이자 갈라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의원이 정부의 비방을 묵인하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반국가 행위를 자처한 북한 노동당 간부라 할 만한 사람이라며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윤 의원 제명에 동참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 하여튼 윤도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